수입 우유는 품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유통기한이 1년이라도 괜찮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아직 우유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 바꿔줄게요 우리 우유로 팩트체크 해볼까요? 건강체크, 체세포수 1등급 기준 세계 1위 청결체크, 세균수 1등급 원유가 99.57% 신선체크, 전국 어디든지 3일 내 배송 우유 하나에 이렇게까지 엄격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1등급 품질, 대한민국 우유 맛있다 우리 우유, K-Milk